안녕하세요. 오늘은 DRAM의 단점, 보안점들이랑 차세대 메모리들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DRAM의 구조를 먼저 간단하게 보자면 DRAM은 1T, 1C 구조라고 해서 여기에 트랜지스터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캐퍼시터가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MOSFET로 그리자면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캐퍼시터가 있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캐퍼시터에다가 차지를 저장하면 1, 차지가 없으면 0 이런 식으로 디테킹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뭐냐면 휘발성이라는 거예요. 휘발성. 이 단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이 단점으로 인하여 우리가 메모리 계층도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플래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DRAM이 있고, 이 위에 뭐 SLAM이 있고, 이 위에 캐시 뭐 이런 게 있는데, 캐시가 아닌가? 아무튼 캐시 메모리가 있는데, 이 DRAM과 이 플래시 사이에 여기에 병목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이에 새로운 메모리를 추가하는 형태거나, 아니면은 DRAM을 비휘발성으로 만들거나, SLAM의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하거나, 지금 그런 게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새로운 메모리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텔의 PRAM이라는 게 있어요. 혹은 PCRAM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삼성. 삼성은 STT-MRAM이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알렘이라고 있어요. 약자를 보면, 먼저 PCRAM은 Phase, Change, RAM이에요. 상 변화 메모리라고도 해요. 삼성의 STT-MRAM은 Spin, Torque, Transfer, Magnet to Resistive, RAM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RAM은 Resistive, RAM이에요. 이렇게 세 메모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모두 비휘발성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뭐 램의 단점이 휘발성을 보완하기 위한 거니까 비휘발성이 아니겠죠? 비휘발성이고 저항의 변화를 디텍팅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D-RAM 같은 경우에는 이 캐퍼시터 내에 차지를 집어넣는 뭐라 그러냐 전화 기반 메모리라고 하고요. 이런 PCRAM이나 STT-MRAM이나 R-RAM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저항 기반 메모리라고 해요. 자, 이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차이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D-RAM의 구조부터 잠깐 그려볼게요. 대충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캐퍼시터가 달리게 되는데 이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디텍팅하기 어려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것도 보완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 캐퍼시터 부분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제 PCRAM이나 STT-MRAM이나 R-RAM이 있는 거죠. 얘네들은 캐퍼시터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자, PCRAM의 이론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PCRAM은 이렇게 일렉트로드가 있고 여기에 굉장히 독특한 층을 하나 만들어줘요. 여기 다시 일렉트로드가 있고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유리 같은 건데 유리층인데 이게 뭐냐면 1. 결정질 비결정질 비결정질 변화가 가능해요. 뭐를 통해서? 열을 추가하는 것으로 2. 결정질일 때 저항이 높고 비결정질일 때 저항이 낮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열을 가해주면 결정질 층이 이렇게 막 자라나요. 혹은 비결정질 열을 가해주면 비결정질 층이 막 자라나요. 그래서 저항이 떨어지죠. 다시 시키면 다시 여기가 결정질로 바뀌면서 저항이 올라요. 자,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나눠서 쓸 수 있다는 건 1과 0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PC램을 만들어요. 이건 인텔의 옵테인 메모리라고 해서 라고 해서 이미 시장이 나와있어요. 인텔은 판매한지 한 4, 5년 돼가고요. 단점이라면 이제 열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발열의 문제가 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STTm-RAM의 이론을 볼게요. STTm-RAM은 Spin Torque Transfer Magnet Resistive RAM이라고 해서 자기 저항을 이용해요. 자, 잘 보세요. 자기 층이 하나가 있어요. 얘는 자화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지금 배열돼 있어요. 안텔리세이션이. 여기 스페이서가 있고 여기에도 자기장 층을 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이 자화 방향이랑 같은 스피를 가진 전자는 잘 통과해요. 얘랑 반대되는 스피는 잘 통과를 하지 못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두 개의 방향이 같으면 전자가 잘 통과했죠? 절반의 전자가 통과했죠? 이게 저항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는 고정도 있고 여기 이제 스페이서가 있고 여기에 얘 자화의 방향을 우리가 뒤집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스핀이었던 전자들은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튕겨나갈 것이고 다운 스핀인 애들은 여기서 튕겨나가겠죠? 그러면 전자가 통과를 못했죠? 그 말은 저항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저항이 낮고 높음을 나눠줄 수 있으면 그리고 얘가 잘 변하지 않으면 라이트 이 자화의 방향으로 라이트를 하고 저항의 전자를 통과해 보므로써 저항을 읽어내는 리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는 걸 M-RAM이라고 합니다. 근데 STT는 뭐냐? 통상적으로 이 자화를 방향을 바꿔주는 것은 외부 자기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는 추가의 그 메탈 라인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뭐 어딘가에 그래서 여기다가 전류를 가해줌으로써 저항을 그러니까 전류를 보내줌으로써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얘가 바뀌도록 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죠. 근데 STT-M-RAM은 이 변하는 층을 이 외부의 자기장 없이 전류를 주입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에요. Spin Torque Transfer Magneto Registive RA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삼성이 꽤나 많이 개발을 한 상태이고요. 혹시 다음 단계를 물으신다면 SOT M-RAM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Spin 오빛 토크 토크? 트랜스퍼? 잠깐만요. 네. 오빛 토크 토크 뭐 이런데 학부생 수준으로는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그 페로마그네틱의 자화 방향을 바꿔주는 것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알렘은 Registive 메모리입니다. 그냥 저항 자체가 변하는 소자인데 이거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두가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는 여기에 이제 특별한 층이 있어서 여기는 전도 여긴 비전도층이에요. 여긴 전도층 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면 여기에 이 비전도층이 크니까 저항이 높겠죠. 그죠? 근데 내가 전류를 가해줌으로써 이 전도층과 비전도층 사이에 이 비전도층에 전도를 해주는 필라멘트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뭘로 만드냐면은 뭐 뭐 TIO2나 이런 세라믹으로 만드는데 세라믹 안에 이제 디펙트라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결함이 있는데 그 결함들은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그 결함들을 모아서 이렇게 돗 안에 필라멘트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저항이 떨어지겠죠. 이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전도층과 비전도층을 만든 다음에 내가 전기를 가함으로 인해서 이 비전도층이 넓어지게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항이 높아지겠죠. 혹은 이렇게 있으면 전도층을 늘릴 수도 있어요. 그 외부적인 그 그 그 자극을 통해서 그러면 비전도 그러면 저항이 낮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외부적인 조작을 통해서 이 상태를 바꿔줌으로써 라이트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의 저항을 측정함으로써 리드를 할 수가 있죠. 이런 방식을 알렘이라고 합니다. 내가 처음에 초기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메모리를 설명해라. 그러면 항상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해야 해요. 하나는 라이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리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이것을 기점으로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제가 세 가지 메모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삼성 면접에서 뭐 가끔 나온다고 하니까요. 알아들 두시고요. 메모리라는 게 다 그런 거니까 아무튼 곧 있으면 면접 시즌일 텐데 여러분 모두 면접 잘 보시길 바라요. 다음에 봐요.